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제가 카드 비밀번호를 3회나 틀렸더니 카드 사용이 중지됐어요. 그 후에 문자로 은행을 방문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왔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가 3회 오류 시 은행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카드와 신분증을 주시고 화면에 번호판이 뜨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 카드랑 신분증이요.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제가 카드 비밀번호를 3회나 틀렸더니 카드 사용이 중지됐어요. 그 후에 문자로 은행을 방문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왔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가 3회 오류 시 은행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카드와 신분증을 주시고 화면에 번호판이 뜨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 카드랑 신분증이요.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제가 카드 비밀번호를 3회나 틀렸더니 카드 사용이 중지됐어요. 그 후에 문자로 은행을 방문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왔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가 3회 오류 시 은행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카드와 신분증을 주시고 화면에 번호판이 뜨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 카드랑 신분증이요. where are the two people talking and why did the woman come here?